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이컴퍼니의 제이입니다. 여기는 여러분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인데요. 여기 이곳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에 옵니다. 그리고 교민들과 오늘 행사가 있구요. 그 다음 이곳 내일 이곳 암스테르담 도움광장에서 대통령의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. 이곳은 여러분들 바로 디올 매장이 이 앞에 있습니다. 3층짜리 디올 매장이 이곳에 있는데요. 네 이곳 디올 매장 여러분들 이곳에 과연 김건희가 이곳을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. 집에 있는 도움광장이구요. 이곳 그 궁항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13일 행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덜란드 관계자와 네덜란드 한국 대통령 시선 관계자들이 지금 저 차에 탔습니다. 네 지금 차에 타서 아마 내일 행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곳에서 내일 만찬 행사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하필이면 여기 디올 매장이 있구요. 와 저 차에 네덜란드 관계자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관계자들이 지금 차에 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우연치 않게 본 거구요. 보면 그 남자와 아마 대통령실 아니면은 그 국정원 관계자일 것 같구요.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공무원이 저 차를 태우고 지금 이동을 하는 모습을 봤고. 지금 이거 현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곳 아마 이곳에서 행사가 내일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국정원 관계자 그리고 한국 태극기를 담은 것도 제가 보였구요. 태극기를 확인은 안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봉투 안에 국기를 있는 걸 봤고. 그만큼 이곳은 여러분들 윤석열이 네덜란드에 처음 방문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자 최초로 유튜브 최초로 이곳 윤석열이 네덜란드에 와서 어떤 걸 하고 가는지 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덜란드 교민이나 네덜란드에 사시는 분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. 하여튼 이곳 여러분들 네덜란드 디올 매장 암스테란 디올 매장 앞에서 서울의 소리 정변곤 기자였습니다.